조선시대 경남미량 사또의 아내가 몹쓸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몸이 약해 임신을 해도 늘 사산을 하는 바람에 여태 자식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4년 전에 딸아이를 순산하게 되었다. 비록 아들이 아닌 딸이었지만 손이 없을 줄 알았던 팔자라 생각하고 체념하던 차라 늦게 본 딸이라도 너무나 감지덕지했다. 어미가 죽고 눈등이 딸은 어린 나이에 유모 손에서 자라서 유모를 어머니처럼 대했다. 달의 이름은 연아였다. 연아는 유모와 별당에서 살았는데 사끄는 그 딸을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키웠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딸의 나이가 17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유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처음엔 유모와 어디 마시리라도 가겠거니 했는데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사또가 모든 육방관석을 비롯 포졸들을 불러 말했다. 지금 연아가 유모와 함께 행방불명 되었으니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보거라. 그리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연아야 대체 어디에 있느냐? 포졸들은 음뇌마을을 샅샅이 뒤졌으나 어디에도 두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사또 나으리 저희가 통시안까지 이잡듯이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행방을 찾을 수 없으니 송구하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늘로 꺼졌단 말이냐? 어서 급히 방을 만들어 곳곳에 붙이도록 하라.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되어도 딸의 소식은 당감무소식이다. 사또는 식음을 전폐하고 딸의 소식만 기다리니 그 몰골이 말이 아니다. 이미 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몸과 마음이 피폐하니 결국 관직을 모두 내려놓고 몸져 누워버렸다. 그리고 코끼마저 끊어버리니 누운 지 두 달 만에 불기의 계기 돼버리고 말았다. 그의 관 속에는 그가 그토록 끔찍히 여기던 딸 연하의 옷가지를 같이 부장품으로 넣어 묻어주었다. 그의 꽃상려가 나가는 날 하늘에는 슬픔을 같이하듯 보슬비가 끌신년스럽게 내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새로운 신간사또가 부임해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다음 날 인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니 신간사또가 죽어있는 것이 아닌가. 놀란 관석들이 의원을 불러 사망원인을 물어보니. 참으로 해괴합니다. 어딘가에 질린 자국도 없고 보니 기는 충만한데 뭔가에 몹시 놀라 사망하신 듯 보입니다. 아니, 뭘 보고 놀랐단 말이오? 이방이 채차 묻자. 글쎄요, 눈이 이렇듯 흰자위가 넓게 팽창한 것으로 보아 몹시 놀라 사망한 게 틀림없습니다. 결국 원인도 모르고 죽은 신간사또의 장례식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왔다. 역시 다음 날 같은 이유로 사망해 있었다. 광가는 물론 고울 전체로 이 괴이한 소문이 퍼져 흉흉하기가 이를 때 없었다. 이렇듯 서너 명이 갑작스러운 급사를 맞으니 사람들은 모두 밀양광가를 흉가로 생각하여 밀양사또 되기를 꺼렸다. 조정에서는 비어있는 밀양사또 자리를 근심하여 특별한 혜택을 주어 임명하려고 해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자가 없자. 왕은 이 일로 크게 근심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관리와 전직 관리들을 대골 안에 모두 불러 지원자를 찾기로 했다. 그때 한 무관이 있었는데 그는 금군으로 오래 근무하다 무신겸 선정관을 역임하여 겨우 유품에 올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 관직을 그만둔 지 20여 년이 된 사람이다. 나이가 60에 가까웠는데 춥고 배고픈 생활을 했고 옷 한 벌로 10년이 넘도록 살면서 밥도 사나흘의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였다. 그 탓에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명사나 재상들 중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품위진 구석에서 초라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으니 왕이 말했다. 모두들 소문은 들어서 알게요. 그렇다고 마냥 저 자리를 비워둘 수 없으니 오늘 모인 사람 중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미량사또로 지원을 한다면 짐이 10만 양의 돈과 많은 전답을 하사하게 쏘이다. 또한 3대에 걸쳐 녹봉을 지급하게 쏘이다. 모든 재산과 관리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 아이고, 목숨이 두 개라면 하겠네. 내가 죽으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나? 다시 왕이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3일간의 말미를 주겠소이다. 잘 생각해서 지원하기 바라오. 그러자 늙은 전직 무관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마누라. 상금과 전답이 욕심이 나긴 하나 죽는 것이 무서워서 참아갈 수가 없구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영감, 어차피 굶어 죽으나 급살을 맞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비록 부임하는 날 죽는다고 해도 사또라는 명예는 얻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고생 없이 3대에 걸쳐 녹봉을 받으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무관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긴 하다. 그래서 다음날 대걸에 나아가 임금님께 아래였다. 소신이 비록 늙고 재주는 없으나 미량에 가보겠습니다. 오, 알겠소. 부디 잘 다스려주시오. 임금은 이 무관을 매우 가상하게 여겨서 그날로 바로 미량 사또에 임명하였다. 그렇게 사또로 막상 임명받아 집으로 오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한숨만 나온다. 아내를 보며 탄식을 하더니 말했다. 여보, 비록 당신 말을 따라 지원하기는 했지만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오. 나는 그래도 사또 자리라도 올라가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집안 식구들은 졸지에 부친을 잃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소. 부인이 말했다. 이전 사또들이 죽은 것은 모두 그들의 운명일 뿐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여자지만 도움이 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데리고 초라한 짐을 챙겨 미량으로 출발하였다. 미량에 도착하니 육방 관석들이 차례로 인사를 왔다. 하지만 차림새와 낌새를 보아하니 초라하기가 이를 때 없고 내일이면 곧 죽어나올 거라고 여기는지 공경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모두 귀찮은 듯 얼굴을 찡그릴 뿐이었다. 게다가 아내까지 데려온 것을 보고 더욱더 표정이 싸늘했다.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자이길래 저리 행색이 초라한고 형방이 혀를 차며 눈을 흘린다. 무관은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꾹 참고 관하에 들어갔다. 그런데 역시 관사꼬리 말이 아니었다. 벽은 허물어져 있고 구들장은 깨져 있어 온통 심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화가의 관리와 심부름꾼들이 사또에게 퇴청을 구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관하는 사또 내만 남고 통피어 한 명도 얻게 되었다. 그때 부인이 말했다. 영감, 오늘 밤은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방으로 들어가 주무십시오. 제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관사에 앉아 동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소. 아무리 내가 늙고 힘이 없기로 써니 당신이 그럴 수는 없소. 아닙니다. 영감, 제 말대로 하세요.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또의 아내는 관복을 입고 관사의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있었다. 방 자시가 넘었을까. 갑자기 음기 가득한 바람이 어디에선가 불어와 촛불이 꺼지고 한기가 뼈에 사무쳤다. 조금 뒤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한 처녀가 목에서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성광같이 방으로 들어왔다. 부인은 내신 당황했지만 정신줄을 놓지 않고 침착하게 그녀를 보며 고통을 졌다. 이런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어찌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이리도 쉽게 빼앗아갔느냐. 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할까. 그러자 귀신이 흐느끼기 시작한다. 아니 왜 눈물을 흘리느냐. 너는 필시 풀지 못한 원안이 있어 호소하러 온 것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줄 테니 조용히 기다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그리고는 한참을 귀신과 독대를 하고는 처녀가 인사를 하고 사늘한 바람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부인은 곧바로 안체로 들어가 사또에게 말했다. 여보 귀신이 조금 전에 왔다 갔으니 이제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바깥 관사에서 주무시지요. 아니 그게 정말이오? 진정 귀신이 왔다 갔단 말이지. 사또는 두려웠지만 부인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대담히 먹고 관사에 나가 누웠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는데 어느덧 봉이 터오르자 밖에 인적이 많아지고 말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한다. 여보게 오늘은 두 사람이 죽어나가니 자네들 모두 들어가게. 형방이 큰 소리로 일꾼들을 지휘했다. 자 서두르게. 그런데 부부가 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니 아전, 군교, 관로, 통인배들이 몽석과 빈 가마니를 들고 모여서 막 들어오려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 내가 먼저 관사문을 열어라며 미루고 있었다. 자네가 먼저 열게. 이 사람아 일전에는 내가 먼저 열었지 않나? 오늘은 자네가 열게. 그때였다. 사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앉아 문을 벌컥 열고 말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구? 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아전들이 살아있는 두 사람을 보고 뒤로 모두 넘어왔다. 아니, 왜 이리 호들갑인구? 내가 죽기라도 했단 말이냐? 침짓 목소리에 근엄함을 실어 호통을 치니 어제까지 무시하며 빈정대던 관석들이 줄을 지어 서서 공손히 절을 한다. 한참을 노려보던 사또가 다시 큰소리로 명하니. 모두 돌아가서 각자 맡은 바 챙우에 전념토록 하라. 그제서야 정신을 못 차리던 육방관석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불뿔이 흩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가장 앞장서서 진두지회하던 형방은 아직도 상황이 미심쩍은지 켰는지라는 눈꼬리가 사또를 향한다. 사실 그동안 사또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형방이 사또의 모든 업무를 대신했으며 민심이 흉흉한 틈을 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정한 돈을 닥치는 대로 끌어모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무조건 옥에 쳐놓고 돈을 들고 오면 빼주었다. 그리고 처녀고 유무녀고 관계없이 박치는 대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니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복전이다. 그날 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 부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부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여보, 이것은 사또 딸의 원혼입니다. 그 딸은 어떤 놈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몹쓸 짓을 당했지요. 곶간에 발가 벗겨져서 그만.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잠시 후 마음을 가다듬은 부인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처녀가 죽을 듯이 반항을 하니 벽에 걸려있던 낫으로 목을 쳐서 그만. 사또는 듣는 것만으로 몸소리가 쳐졌다. 이런 천하의 죽일 놈 같으니라고. 그래, 그놈이 누구라고 합디까? 바로 형방의 아들이라 하옵니다. 무엇이 형방의 아들? 예, 그놈이 막상 죽이고 나서 두려웠는지 아비인 형방에게 이실 짓고 했답니다. 자식이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을 알고는 유모에게 많은 돈을 주어 입을 막고는 멀리 떠나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죽인 딸을 어딘가에 묻어버린 것이지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다음 날 일찍 포졸들 중 가장 윗대가리를 불러 비밀리에 뭔가를 지시해 두었다. 잠시 후 육방 관석들의 인사를 받고는 사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들어오거라. 그러자 장정의 포졸들이 방으로 들이닥치더니 형방을 결박하여 큰 칼을 채운 뒤 형틀에 올려놓으니 곁에 있던 관석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형방을 황망히 바라보았다. 사또가 형방에게 물었다. 네 이놈 듣거라. 이전 사또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죽기 전에 순순히 불어라. 그러자 형방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다. 하지만 입은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며 부인하기 시작했다. 네 이놈 아직도 내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구나. 여봐라. 그놈을 당장 데리고 오너라. 그러자 포졸들이 오랏줄에 묶인 형방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형방 옆에 무릎 꿇게 했다. 네 이놈 이래도 거짓을 알아야겠느냐. 이미 내 아들이 모든 걸 자백했노라. 그리고 증거로 이 낫을 버렸다. 사또의 손에는 말라버린 핏딱지로 덮인 낫이 들려져 있었다. 형방의 아들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울기 시작했다. 형방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푹 숙였다. 너희 부자로 인해 아깝고도 아까운 목숨이 몇이나 죽어나갔느냐. 그러자 형방이 손을 싹싹 빌며 말했다.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런 천하의 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사또는 당장 가명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그 이야기는 결코 저정에까지 이르게 되니 모든 재상들이 입을 모아 임금에게 읍소하니. 마마 저들 부자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짓을 했습니다. 부디 두 부자에게 극형을 내려주시옵소서. 결국 둘은 극형에 처해졌고 잘린 목은 코울 초입에 걸어도 모두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다. 그리고 동원 뒤뜰 대나무밭에서 죽은 처녀를 꺼내었다. 아직도 얼굴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여기저기 말라버린 빗자국이 낭자했다. 사또는 의복과 관을 갖춰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고 그녀의 본가에 알렸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 아버지 무덤 옆에 같이 나란히 묻어주었다. 그리고 곧 유모도 불러들여 자식처럼 키우던 아가씨를 돈에 매수되어 방위만 죄를 물어 종신형에 처하게 했다. 그리하여 코울이 드디어 안정을 찾았고 사또가 귀신도 울고 갈 만큼 신통하다는 칭성이 전국에 떠들썩했다. 이후 사또는 변방에 방어사와 병사 수사를 옮겨다니다. 평안도 통제사까지 이르렀다. 모두 아내의 담대함과 현명함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게다가 어디를 가던 미량에서의 소문이 함께 따라다니니 명령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알아서 일하고 가끗하게 예를 갖추니 두 사람의 말려는 활짝 꽃이 피었다 한다. 경기도 땅에 살고 있는 박초씨는 벌써 영겁 후 세 번이나 과거에 낙방을 했다. 늘 이번만은 되겠지 하고 이를 갈며 공부를 했지만 과거는 박초씨와는 인연이 아닌 듯 싶다. 터복 터복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천근 만근이다. 겨우 집에 돌아오니 아내 영천백이 초라한 행색의 남편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옥고름에 눈물만 적신다. 미안하네. 또 떨어졌네. 고단하실 텐데 어여 들어가서 좀 쉬세요. 지금껏 남편 과거 공부 뒷바라지로 얼굴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영천댁은 부엌구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왜 이다지도 눈물이 멈추질 않는지 모르겠다. 아들 영만이가 들어오더니 어미 치마 자락을 붙잡고 밥 달라며 칭얼대기 시작한다. 언니 배가 고파 죽겄어. 오냐 알았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살떡을 보니 오늘 내 식구 먹으면 하닥이다. 내일 모레면 아버님 제사도 있는데 어찌할꼬. 깊은 한숨을 내쉬는 영천댁. 바느질 섬씨가 좋아 저작거리 포목점 주인에게 일을 받아 겨우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했는데 그나마 요즘은 일감도 없다. 다음 날 아들 영만이와 이제 태어난 지 백일밖에 안 된 아들을 얻고 포목점을 찾았다. 영천댁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인에게 물었다. 오늘 바느질 거리 없어요? 그러게 요즘 통 혼례가 없으니 일감이 없구먼. 그래요. 할 수 없죠. 다시 들를게요. 알겠네. 조심히 들어가게나. 영천댁은 주인 여자에게 꾸복절하고 힘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세 사람은 그 길로 반나절이 걸려 친정집으로 갔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셔야 친정이지 모두 돌아가시니 그렇게 낯설 수가 없다. 지금은 장가간 오라버니가 올케와 살고 있다. 쭈뼛쭈뼛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올케가 나온다. 잘 있었어요. 어여와요. 실적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서니 올케의 표정이 썩 반갑지만은 않다. 오라버니는요? 아침부터 마실 가서 아직 안 돌아왔네요. 영만이는 숙모에게 저를 꾸복한다. 오냐. 영만이 왔구나. 어서 앉아라. 아가씨도 얼른 앉아요. 애기 없고 이리 먼 길을 왔는데. 그러더니 부옥으로 가서 시원한 냉수를 한 잔 떠오더니 건네준다. 이번에 과거는 어찌 됐어요? 그러자 영천댁이 고개를 푹 숙인다. 아이고 아무래도 과거는 다 틀린 것 같은데 먹고 살 일이라도 해야지. 하며 혀를 찬다. 한참을 망설이던 영천댁이 어렵게 입을 연다. 언니 혹시 쌀 좀 있으면 빌려주시구랴. 내일이 시아버지 제사인데 쌀 한 톨이 없으니. 그러자 올캐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아가씨도 알겠지만 오라버니가 발을 다쳐서 저렇게 일을 못하니 우리도 먹고 살기가 빠듯하네요. 올캐는 더 이상 말해봐야 못하겠냐 싶은지 작은 자루에 쌀을 담아 건네준다. 미안해요 우리도 넉넉하질 못해 이것밖에 없네요. 아니에요 매번 미안해요 언니 괜찮아요 어요 날이 더 저물기 전에 돌아가요. 아이고 저 어린 것을 업고 이 먼 곳까지 왔으니 영천댁은 인사를 꾸복하고 친정을 나섰다. 또 눈에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언니 울어 아니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렇구먼 세 사람은 다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영만아 자루 무겁지 않은겨 아니 괜찮아 언니 이걸로 오늘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얼른 가서 언니가 밥해줄 테니 조금만 참거라 아홉 살 영만이가 쌀자루를 쥐고 뒤뚱거리며 걷는다. 그래도 약간의 살이라도 얻어가니 마음이 한결 편하다. 한참을 걸으니 영만이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다. 영만아 조금만 쉬었다 가자꾸나 애기 젖도 물려야 하고 영천댁은 잠시 길가에 앉아 가슴을 풀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한참 쉬고 난 후 다시 걷는데 어떤 50대 남자가 곁으로 오더니 어린 녀석이 그리 무거운 자루를 들고 가느냐 이리 죽어라 내가 좀 들어줄 테니 영천댁은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그 남자는 영만이의 자루를 빼앗듯 갖고 가더니 걷기 시작했다. 조금만 걷다 보니 고개가 나와 세 사람의 보폭이 꽤나 차이가 났다. 영만이는 죽어라 남자를 따라가고 영천댁은 한참 뒤에서 힘겹게 따라오고 있었다. 영만이와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다. 얼마를 걸었을까 갑자기 멀리서 영만이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달려오더니 어미 치마에 파묻혀 거의고이 울기 시작한다. 영만아 왜 그래? 그 아저씨는 엄마 그놈 나쁜 놈이야. 앞서가다 내가 잠깐 소피를 보는데 쌀자루를 들고 없어져 버렸어. 영천댁은 억장이 무너졌다. 푹 받쳐 오르는 서름에 영만이를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는 영만아 그래도 천만다행이구나. 우리 영만이를 잃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까짓 쌀이야 또 구하면 되지. 영만이는 분했는지 어미 치마에 파고들며 더욱더 서럽게 울어댔다. 어느덧 강산이 바뀌고 영만이는 어엿한 총각이 되었다. 살림살이는 아직 그 모양 그 꼴이나 그나마 영만이가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하니 먹고 사는 것은 풍족하진 않아도 지낼 만하다. 영만이는 과거 공부는 포기하고 평소 좋아하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동네 화공에게 그림을 배워 사군자를 치며 그림을 그려 발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림에 소질이 있어 상값에 족자라도 해놓으면 사가는 사람이 있어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영천댁 바느질 솜씨가 소문이나 일감도 많이 들어오니 식구들 먹고 조금씩 돈을 모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애비는 늘 집에서 술이나 먹고 잠만 퍼질러 잘 뿐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천댁과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두고 단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 무능한 아버지를 욕이라도 할라 치면 영천댁이 타이르듯 영만아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느니라. 미우나 고우나 너를 만들어주신 아버지 아니냐. 착한 영만이는 곧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영만이는 사군자만으로는 돈이 안 된다 생각했는지 가끔 어미 몰래 춘화를 그려 발기 시작했다. 어찌나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지 곧 소문이 나서 암암리에 동네 돈 많은 마님들까지도 사서 보았다. 영만이의 춘화는 날개 달린 듯 그리는 족족 팔리기 시작했고 그 덕에 점점 재산이 모이니 곧 당탄방 초가집에서 세 간짜리 기와집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가슴에 응어리진 기억이 있으니 콧잔등에 박혀있던 점 하나 힘들게 지고 오던 쌀자루를 빼앗아 달아난 그 남자를 잊지 못한다. 반드시 찾아내 복수하리라 마음 먹고 하루도 그를 잊은 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인상착의를 그림으로 그려 가는 주막마다 보여주며 그를 찾기 시작했다. 주모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있어? 콧잔등에 점이 하나 있고? 글쎄 처음 보는 얼굴인디 이런 사람 최 서방이요? 그분한테 탁주 한 잔 드리시구려. 얼떨 얼떨결에 술을 얻어 마신 남자는 만수에게 전백이 남자의 집을 소상히 알려주었다. 그는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었고 지금은 이빨이 다 빠져 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다 했다. 아이고 그놈 어쩌다 딸은 잘 두었다니까 어찌나 곱고 착한지 어떻게 그런 놈이 그런 딸을 낳았는지 모르겠네. 영만이는 곧 그놈 집으로 달려갔다. 밖에서 한참을 지켜보니 한 남자가 바지춤을 올리며 통시에서 나오는데 영만이는 소름이 돋았다.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던 그놈이었다. 전백이 최씨 영만이는 당장 들어가서 가슴에 늘 숨겨두었던 단돌을 꺼내 목줄을 따고 싶었지만 조심히 동병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디서 술을 먹고 들어왔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제 방으로 들어간다. 영만이는 곧 통시 옆에 있는 작은 방을 보니 딸로 보이는 여자가 술을 놓고 있었다. 영만이는 어떻게 복수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결심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던 영만이가 딸 방으로 들어가 목에 칼을 들이밀고 갖고 온 무명천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바둑거리는 딸에게 영만이가 십여 년 전 있었던 일을 딸에게 말했다. 넌 재수없게 저런 애비를 만나서 이런 흉측한 일을 당하는 것이니 너무 노여워하지 말거라. 그러고는 이를 바둑바둑 깔며 바지를 내리더니 코 그녀의 옷 고름을 싹둑 잘라냈다. 내가 내 애비에게 복수하는 길은 이것뿐이다. 그리고는 고쟁이까지 모두 벗기고는 거칠게 육합을 시작했다. 딸은 몸부림치다 단념했는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제가 뒤집어쓰려 했는지 미동도 없이 영만이를 받아들였다. 한참을 그렇게 살풀이를 한 뒤 그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영만이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듯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작고 그녀의 맑은 눈에서 흘러내리던 눈물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고는 밖으로 나가 찬물로 머리에 부었다. 내가 미쳤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갑자기 그 딸과 전백이 놈이 떠올라 몰래 그 집을 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처녀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놀란 영만이가 한참을 밖에서 염탕을 하고 있는데 딸이 우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그때 또 술에 취한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 야 이년아 애비도 모르는 자식을 낳아서 어쩌겠다는 것이오. 얼른 내다 버려라. 딸은 그 말을 듣고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영만이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몽한 표정으로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혈욱이라 땡겼는지 아이와 눈이 마주치니 아이가 곧 울던 걸 멈추고 방글방글 웃기 시작한다. 영만이는 놀란 토끼 마냥 뒤돌아서 한참을 뛰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사실 대로 어머니에게 이실 짓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더니 따기를 철썩 때렸다. 나쁜놈 너는 쌀을 빼앗아간 그 사람보다 더 나쁜놈이다. 학원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어머니가 말했다. 어서 앞장서거라. 어딜요? 어디긴 어디냐 내 새끼 있는 곳이지. 결국 부모자는 그 남자 집으로 갔다. 계십니까? 전백이 최서방이 얼굴에 인상을 쓰며 나온다. 니시요?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니신지 알아야 들어오라 말할 것 아니요? 그럼 여기서 말할까요? 그리고는 10년 전에 있던 일과 딸아이를 손댄 일까지 소상하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최서방이 죽일 듯이 달려오며 영만이 멱살을 잡는다. 너 이놈 잘 만났다. 내 너를 만나면 요절을 내려 했는데 제발로 들어와. 그러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손 놓으십시오. 물론 지은 죄야 죽여도 마땅하지만 이 일이 생겨난 단초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겹니까? 겨우 녹살 잡은 손을 놓는다.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엎지러진 물 어쩌겠습니까? 최서방은 괜히 옆에 있던 물동이를 걷어차더니 난 모르겠어. 알아서 하시오.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시끄러운 소리에 폿, 딸이 아이를 안고 나오니. 아이고, 혼자 애를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 너에게 사죄하마. 대충 눈치를 잰 딸이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쩌겠느냐. 이것도 다 운명인 것을. 아이를 받아든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아이고, 우리 영만이 애기 때랑 똑같이 생겼구나. 그 뒤로 어머니는 딸과 홀레 날짜를 잡아 한날 성대하게 홀레를 치루었다. 그 곁에는 아이가 생글생글 시어머니 품에서 웃고 있다. 하지만 그날 장인될 전백이 최씨는 콧백이도 보이지 않았다. 둘은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아들은 사군자를 그리고 딸은 매화를 예쁘게 자수를 하니 소문이 퍼져 혼사를 앞둔 사대부 집안에서 들어온 주문이 여섯 달 지나 밀렸다. 오늘도 초롱불이 꺼지지 않는 박첨지의 사랑방. 어젯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쾡한 눈으로 얼굴에 표정이 없다. 영감 어제도 못 주무셨소? 응. 아니 그러고 사람이 어째 산대요? 정말 나도 죽을 마시구먼. 박첨지는 박첨지는 벌써 몇 년째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며칠 뜬 눈으로 지새워도 몸은 피곤한데 도리어 밤만 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니 미칠 노릇이다. 그러다 낮에는 또 병든 닭처럼 졸음이 밀려온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천석군 박첨지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전국에 영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별의별 약을 다 지어먹어도 모두 허사였다. 그러니 만사가 귀찮고 밥맛도 없으니 몸은 비쩍 말라만 간다. 오늘도 역시나 잠이 안 오니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간다. 나리 어디 가시옵니까? 응 잠시 동네 좀 돌다 오겠다. 예 그럼 소희님 모실갑시오. 아 아니다 넌 어요 들어가 자거라 나 혼자 좀 돌다 오겠다. 예 그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오냐 대문을 나서서 하늘을 보니 초승 딸이 환하게 동네를 밝히고 있다. 긴 한숨을 내쉬고는 귀찜을 진 채 터벅 터벅 걷기 시작했다. 모두 잠들었는지 귀뚜라미 소리와 가끔 지저대는 강아지 소리뿐 공내는 너무도 고요하다. 한참을 가는데 어느 초라한 집안에서 가족들의 즐거운 웃음 소리가 들린다. 보아하니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이구만 뭐가 그리 좋은지 박첨지 혀를 차며 지나간다. 또 몇 걸음 옮기니 작은 초가집 들창문에서 남녀의 다정한 소리가 들린다. 임자도 한잔 하구려. 그래요. 잔 내 입속에 술 한잔 받아요. 그거 좋지. 캬 역시 임자의 구전주는 언제 마셔도 일품이라니까. 임자 이리 와봐. 어머머 망측하게 뭐해요. 잠깐만요 불이나 끄고. 임자 이불이고 뭐고 급하다니까. 잠깐만요. 어머 간지러워요. 그러며 간드러지게 여자가 웃어댄다. 잠시 후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남자의 가쁜 숨소리와 여자의 가느다란 감창 소리가 들려온다. 여보 천천히 박첨진은 얼른 허리를 세우고 들창문에 귀를 갖다 대었다. 더욱더 거친 두 남녀의 숨소리가 창문을 넘어온다. 한참을 듣던 박첨진은 쪼그려 앉아 또 긴 한숨을 내쉰다. 아 내가 저리도 좋은 행사를 잊은지 얼마나 되었던가 이제는 이놈도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리고는 담벼락에 붙어 철양하게 초승 딸만 바라본다. 잠시 후 두 사람의 감창 소리가 뭣더니 또 뭐가 좋은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때였다. 방 안에서 여인네가 뒷물 하려고 나오는데 그만 박첨지가 코가 간지러워 재채기를 하고 말았다. 애취! 어머 누구세요? 깜짝 놀란 여인이 소리를 지르자 남자가 바지만 걸친 채 뛰어나온다. 누구냐?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박첨지 도망가지도 못하고 세 사람은 맞닥뜨렸다. 웬 놈이 남의 집을 기웃거리느냐? 그러더니 옆에 놓여있던 낫을 들고 손을 번쩍 올린다. 아내가 급히 들어가 초롱불을 들고 나오니 두 남자가 얼굴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란다. 아니 자네 두만이 아닌가? 그랬다. 박첨지의 이름은 두만이었다. 덕팔이 아닌가? 자네 집이 여기였나? 아니 이 야심한 밤에 여긴 웬일인가? 임자 인사하구려 내 중마고 박첨지라 하네. 아내는 쑥스러운지 고개를 푹 숙이고 개미 소리만 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자 여보게 방은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게 이게 얼마만인가 임자 얼른 술상이나 차려오시게 사실 둘은 어려서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니 돈 많은 아버지를 둔 박첨지는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천석군이 되었고 집안이 궁핍했던 덕파리는 근근히 소작이나 하며 사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아내가 계다리 소반에 안주와 술을 들고 들어온다. 갑작스레 준비해서 변변치 않습니다. 아이고 별말씀을요. 내가 되려 미안하죠. 야밤에 갑자기 그래 덕파리 자네는 잘 있었는가? 응 잘 있었지. 2년 전에 전처와 사별하고 지금 이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해서 얼마 전에 이곳으로 왔네. 그랬구만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네. 아닐세 별말을 다 아는구만. 임자 이 친구랑 내가 어릴 적 깨벗고 지낼 적에 못된 집 많이 하고 다녔지. 자네 기억나나? 저 건너마을 구두쇠 박영감 집 닭서리하다 잡혀서 둘 다 밤새도록 그 집 하인들한테 몰매 맞았던 거. 그럼 기억하지. 난 그때 죽는 줄 알았네. 다행히 자네가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해주는 바람에 난 풀려났지. 그땐 미안하네. 이 사람아 뭐가 미안한가 친구끼리. 그러나 저러나 이 밤중에 웬일인가? 그러자 박천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아이고 내가 주책이구만. 자네와 제수씨 앞에서 눈물을 보이다니. 아니 이 사람아 왜 그러나? 무슨 일 있는가?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잠을 잘 못 이룬다네. 그래서 몇 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지. 그래서 오늘도 잠이 오지 않아 혼자 산책을 하던 길이었다네. 그런데 자네와 이리 앉아 어린 시절 얘기를 하니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눈물을 보였네. 부끄럽네. 말없이 술을 들이키던 덕파리가 말했다. 사실 자네 소식은 간간히 들었네. 신반이 하나가 자네 산에서 산삼을 열 뿔이나 캤는데 자네 산에서 캤으니 자네 것이라며 송사를 벌이고 있다지. 응. 맞네. 덕파리는 한동안 친구를 추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박천지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송사는 그것뿐이 아니네. 내가 기생의 머리를 얹어주고 우리 집 근처에 집까지 사주었는데 그걸 모두 팔아 어떤 한량놈과 야반도주를 했지. 그래서 칼잡이를 구해 그것들을 잡아오라 했지. 또 내가 소작을 주는 이와 분배 문제로 송사 중이고 그리고 알았네. 그만하게 덕파리 박천지의 말을 끊는다. 아마 송사만 열 건 될 걸세. 그러며 술을 들이킨다. 여보게 박천지 응. 말해보게. 자네 불면증 이라 했지. 그것 때문에 이리 고생하지 않겠나. 그럼 내가 불면증을 없앨 약을 처방해 줄까? 아니 자네가 무슨 약을 처방한단 말인가. 자네 재산이 혹시 얼마나 되나? 글쎄 어림 잡아 850 맞이기는 되겠지. 그래 그 정도면 자네 평생 펑펑 수고도 남지 않나?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내가 보기에 자네는 돈을 가진 게 아니라 우한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 우한? 응. 자네가 쓰지 못할 돈을 갖고 있는 건 그저 짐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란 말일세. 자네는 그 돈을 다 어찌 할 건가? 응. 내가 죽으면 자식한테 남겨주지. 자네는 자네 선친이 많은 재산을 남겨줘서 지금 행복한가? 그러자 박천지 아무 말을 못한다. 자네는 지금 자네 자식의 인생을 자네 돈으로 사려고 하는 거네.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세. 힘들여 벌지 않은 재산은 힘들지 않게 쓰게 되고 결국 자네 자식도 자네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걸세. 지금 버리고 있는 송사 모두 포기하게. 자네가 그걸 포기한다 해도 자네 재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세.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말한 약이란 바로 그걸세. 지금 난 재산이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 너무 행복 너무 하다네. 자네는 날 한심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행복 과 불행은 한 끗 차이라네. 그렇다고 자네가 나보다 천만 년 더 살 수 있겠나? 그렇다면 또 모르지. 그러며 걸걸걸 웃는다. 내가 보기엔 자네 얼굴에 근신뿐이니 돈 없는 나보다 좋을 게 뭐가 있나 안 그런가? 박천재는 친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사랑방에 앉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을 되돌이켜 보았다. 한 끗 차이. 그래 맞구만 한 끗 차이. 다음 날 박천재는 동원에 찾아가서 모든 송사를 포기하겠다고 알렸다. 그러자 사또가 깜짝 놀라더니 아니 다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시오. 후회 안 하시겠소? 예 안 합니다. 그간 좋지 않은 일로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동원을 나서는데 지금까지 가슴에 막혀있던 우라가 일순간에 뻥터진 듯하다. 심만이는 고맙다며 산삼 다섯불이와 온갖 약재를 갖고 오고 소작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더니 박천재는 박천재 집에 온갖 허드렛일을 도와주겠다며 소매를 걷는다. 나머지 송사에 얽혀있던 사람들도 모두 찾아와 따뜻이 인사를 하니 가슴이 너무 상쾌하고 얼굴의 주름이 다 펴지는 듯했다. 그 뒤로 박천재는 그 뒤로 언제 그랬냐 쉽게 불면증이 사라지고 아내와도 그동안 못해주었던 남편의 도리를 다해주니 집안의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그리고 친구 도파리에게 약값으로 논 다섯 마지기 문서를 보내주었다. 이 글은 대한민국의 많은 의료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입니다. 충청북도 홍주라는 곳에 조광일이라는 사람이 잠시 살았었다. 그는 평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자들에게는 관심도 없었고 조광일의 집에 잘 살거나 지체 높은 사람이 찾아오고 지도 않았다. 그는 사람이 소탈하고 정직해서 이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오직 병을 고치는 것을 취미로 삼았는데 그의 의술은 옛날 방식인 탕약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작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철침 수십 개가 들어 있었다. 긴 것 짧은 것 둥근 것 모난 것 등 모양이 다른 여러 침을 써서 종기를 터뜨리고 부스럼과 혹을 치료하고 피가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중풍을 고치며 늙은이에게 기력을 되찾게 하는 등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났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침은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침술에 정진하여 답을 얻은 자라는 뜻이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남루한 차림에 옷을 입은 한 노파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집에 문을 두드렸다. 그 시각이면 아직 한참 곤히 잠들 때였다. 하지만 조광일은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인자한 미소로 노파를 맞이했다. 아니 이리 이른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외원님 저는 암흑애입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백성 암흑애의 어머니인데 제 아들놈이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니 그놈 목숨 좀 살려 주세요. 조광일이 바로 대답하였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앞장 서세요. 따라가 하겠습니다. 즉시 체비를 하고 노파의 뒤를 따라가나 걸음이 불편한지라 조광일은 노파를 부축하며 가까스로 집에 당도하였다. 방문을 여니 나이 먹은 남자가 방 안에 누워 식은 땀을 흘리며 신음을 하고 있었다. 곧 방으로 들어간 조광일은 남자의 진맥을 짚어보니 키가 매우 약하게 뛰고 있었다. 아마도 열병이 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발 제 아들놈 좀 살려주십시오. 예 걱정 마시오. 네 최선을 다해보겠소. 그는 그는 대침을 뽑아 아들의 배에 서너 개를 꼽았다. 아들은 아파 죽겠다며 비명을 지른다. 조금만 참으시오. 워낙 병세가 위둑하니 침도 조금 아플 것이오. 벌써 침을 놓는 조광일의 이마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한참을 그렇게 급소마다 침을 놓으니 죽겠다던 아들의 얼굴이 평안해지더니 곧 잠이 들었다. 자 이제 급한 불은 껐으니 조금 더 차도를 보고 다시 한번 왕진하게 쏘이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노파는 조광일의 손을 잡으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저희가 워낙 가난하여. 치료비도 드릴 수 없으니 이를 어쩝니까. 그러더니 부엌으로 가서 늙은 호박동이를 하나 들고 들어온다. 의원님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조광일은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짓더니 제가 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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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미천한 재주가 있어 이리 아드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니 그거야말로 보람되고 복된 일이지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낳거든 그 호박으로 죽이나 쑤어서 같이 드시지요. 그러며 호탕하게 웃는다. 아이고 의원님 하며 다시 눈물을 흘리는 노파 이렇듯 조광일은 아픈 이들의 병을 돌보느라 바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하루는 비가 내려 길이 진흙탕 이었는데 조광일이 삿갓을 쓰고 나막신을 신고 바삐 길을 가자 고을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의원님 어딜 그리 바삐 가십니까? 조광일이 말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암흑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침을 한번 놓아주었소. 그런데 효과가 없기에 오늘 다시 침을 놓기로 했지요. 그래서 지금 가서 침을 놓으려는 것이오. 그 사람이 물었다. 아니 의원님께 무슨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참 딱하십니다. 그려 조광일이 웃으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가 던 길을 갔다. 그의 사람 댐이 이와 같았다. 어떤 사람이 또다시 조광일에게 물었다. 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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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한 기술 마을 비천 자들이 사는 것이오. 어찌하여 당신은 참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귀하고 잘 사는 사람들과 좋게 지낼 생각은 하지 않고 천한 백성들이나 쫓아다니는 것이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조광일이 웃으면서 말했다. 대장부가 벼슬길에 나아가 정승이 되면 좋겠지요. 그리하여 정승은 정치로서 사람을 구하지만 의원은 의술로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지위는 엄청나게 다르지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승은 때와 운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또 임금님의 녹을 받으며 책임을 맡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바로 벌을 받게 되죠. 조광일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술로 자신의 뜻을 행하고 언제나 뜻을 이루지요. 설령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있어 병을 고치지 못할 때도 있어 매우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 내가 의술을 행하는 것은 이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천을 가리지 않는 것이지요. 나는 조선의 의원들이 자신의 의술만 믿고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굴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며 항상 사람의 위에 군림하려 했고 술과 고기를 대접하고 여러 번 청을 해야 겨우 왕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 조항일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게 가더라도 귀하고 권세 있는 집이나 부잣집 일 뿐이지요. 만약 가난하고 권세 없는 자는 병들어도 거절 당하고 백번을 청해도 일어나지 조차 않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이 할 도리 입니까? 내가 오로지 마을에서만 있으며 귀한 이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저런 간악한 의원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입니다. 저 귀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보다 힘들겠소? 하지만 마을의 백성들은 불쌍하고 가난합니다. 내가 침을 놓으며 사람을 고친 것이 십여 년입니다. 어느 날은 대여섯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여 한 달이면 열댓 명을 살려냈고 온전히 건강을 되찾게 해준 사람만 수천명은 될 것이오. 내가 올해 마흔살이니 앞으로 수십년을 더하면 만명은 살릴 수 있겠지요. 그 정도는 해야 내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광일은 뛰어난 의술을 가졌으면서도 북이 공명을 바라지 않았고 널리 베풀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 위급한 자에게는 반드시 달려갔고 언제나 가난하고 미천한 이들을 먼저 치료했으니 그 어지름이 다른 이와는 전혀 달랐다. 또한 그는 그의 선행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후세에 이름이 논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그가 그가 평생을 어려운 병자를 위해 노력한 행적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으리라. 우공 이산 어리석은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사자성어입니다. 본래 우공이란 사람의 이름이고 이는 옮긴다는 뜻이며 산은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산입니다. 열자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태행산과 왕옥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그 두 산 사이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산을 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나갈 수가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그곳 마을에 우공이라는 구십세 목은 노인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 노인이 집에 앉아 산을 쳐다보다가 무릎을 닥치며 말했다. 옳지. 저 두 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 산의 흙을 깎아다가 바다에 버리면 될 거야. 그러면 다니기가 얼마나 편할까. 노인은 즉시 가족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다. 저 두 산을 다른 곳에 옮겨 놓으면 우리가 이웃 마을에 다닐 때 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저 산을 옮기는 게 어떠냐. 노인의 말에 할머니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영감은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어떻게 저 산을 옮긴 단 말이오. 그러나 노인의 부 아들은 찬송을 했다. 그것 좋은 의견입니다. 아버님. 그러면 즉시 일을 시작하도록 하지요. 그리하여 노인과 부 아들은 삼태기와 퉁이를 들고 산 기습 으로 갔다. 그리고 산에 흙을 파서 산 태기에 담아 바다에 가져다 쏟았다. 노인은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하면 산으로 달려가 흙을 팠다. 그렇게 날마다 산에 흙을 파서는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노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긍거렸다. 아니 도대체 저 노인이 무엇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을에 치수라고 하는 또 한 노인이 있었다. 하루는 그 노인이 우웅이라는 노인에게 물었다. 여보게나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보면 모르나 산을 옮기고 있는 중이라네. 그러자 치수라는 노인이 자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아도 산은 꿈쩍도 하지 않을 걸세. 원 바보 같은 사람 같으니 라고 하며 비웃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비웃으며 저 어리석은 노인네가 죽을 때가 가까워 졌나보구먼 저 큰 산을 옮긴다고 우공 노인은 치수라는 노인과 복내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를 듣고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 안된다고 미리 체념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게 옳단 말인가. 내가 죽으면 나의 아들이 할 거고 나의 아들이 죽으면 또 나의 손자가 할 걸세. 나의 손자가 죽으면 또 그 아들이 할 거고 이렇게 이렇게 자손대대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산을 깎아 바다에 버리면 산은 불어나지 않으니 언젠가는 옮겨지지 않겠는가. 그 그 기막힌 사연이 천재의 귀에까지 들어가니 우공의 한결같은 마음에 감동하여 힘있는 신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는 태행산과 왕옥산을 가져다가 하나는 삭동에 하나는 옥남에 옮겨 놓거라. 하고 명령하여 두 산을 옮겼다고 한다. 결국 어리석은 노인 우공은 두 산을 옮긴 것이나 진배가 없다. 시조에도 있지 않은가. 하늘이 높다 하되 태산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얻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지뢰 포기하고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도록 하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